2022 사열몽클럽 챔피언십 수도콤비추부 16강 프로젝트 K-댁 귀한 족발의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투타자 연속 볼넷에 이은 힙바이피시로까지 초반 재구간 잡히는 이동균 투수입니다 밀린 타구 이루수가 잡아 이루 송구 원아웃이 되지만 선치점을 허용합니다 투자 띕니다 밀어친 타구 삼루수가 잡아 홈 송구 아웃이 됩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김상혁 삼루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바깥쪽에 원스라이크 스윙 투스라이크 루킹삼진 인코스 꽉 찬 볼에 3진이 되며 이닝을 교대합니다 기습번트 투수정면인데 아웃이 됩니다 인코스 변화구에 원스라이크 가큰 변화구에 투스트라이크 루킹삼진 거부볼에 3진을 당하고 맙니다 바깥쪽 볼을 밀어치는데 이루수가 잡아 이루 송구 아 볼이 빠지고 맙니다 유격수 직선타 볼을 한번 놓치고 다시 자바일로 송구 이번에도 볼이 또 빠집니다 또 한 점을 줍니다 아 포수의 신속한 판단에 보땅이 되고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김근우 선수의 타석으로 2회치로 시작합니다 한가운데에 원스라이크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23킬로의 페스티볼에 3진이 됩니다 하지만 투타자 연속 볼렉과 폭투로 이어지자 투수를 교체하는 귀한 쪽발팀입니다 주자 튑니다 포수의 강한 송구 아 이루 스킬을 넘겨버리며 또 한 점이 들어옵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인코스에 원스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낮은 페스티볼에 삼진으로 덕아웃에 들어가고 4번 이동규 선수의 타석 히트 바깥쪽 낮은 변화구를 받아쳤는데 순기한 수를 넘깁니다 구명의 주자를 불러들이는 중월삼두타의 이동규 선수입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한가운데를 그냥 지켜봅니다 변화구에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슬라이드로 삼진을 잡아내는 오기중 투수입니다 선수 타자를 대드볼로 내보내고 높은 변화구를 받아쳤는데 이루 스킬을 넘기는 우한이 됩니다 투수당 볼 글러브에 맞고 다시 쫓아가 일루 승구 원아웃이 되고 주자가 홈에 들어옵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받아쳤는데 중견수의 제스처가 이상한데요 아! 뒤늦게 볼을 발견하고 쫓아가보지만 주자가 홈에 들어오고 타자 주자는 3루의 슬라이딩으로 안착합니다 왜 높이 뜬 볼? 어? 중견수가 자리를 못 잡는데요 아! 또 볼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중견수와 자익수의 자리를 바꿔봅니다 히트 바깥쪽 변화구를 밀어 쳤는데 우중간을 가릅니다 1타점 월리기타의 이상문 선수입니다 4에 높이 뜬 볼 1불로 2아웃 다시 볼렛을 주고 왜 높이 뜬 볼 후플로 3아웃입니다 3회초 김준우 선수의 타석 커브볼에 원스라이크 파울 투스라이크 스윙! 하지만 볼이 뒤로 빠지고 세이브인가요? 강력한 송구에 아웃스됩니다 편화구를 받아쳐 깔끔한 중환이 됩니다 높은 볼에 원스라이크 스윙! 투스라이크 스윙! 삼진! 120킬로의 패스볼에 3미를 당하는 겁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4에 높이 뜬 볼 1불로 3아웃이 됩니다 김병훈 선수의 타석으로 3회만을 시작합니다 파울 원스라이크 인쿠스에 투스라이크 루킹 삼진! 인쿠스 변화구에 삼진을 당함합니다 히트! 변화구를 받아쳐 깔끔한 중환이 됩니다 1루 견제 아! 볼을 빠뜨려 주자를 1루까지 보냅니다 투스 당 볼 1루에 송구하는데 세입이 됩니다 아쉬워하는 김승현 투수 바깥쪽 볼을 밀어쳐 우한이 되고 잡아당긴 볼 세컨이 잡아 1루 송구 투아웃이 되고 또 한 점이 들어옵니다 빗맞은 타구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4회에도 올라온 우기중 투수 투수 옆 당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1아웃 다시 유격수 정면 1루 송구 2아웃 투수 키를 남겼는데 유격수가 대시하여 잡고 1루 송구 이번에는 세입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입이 됩니다 볼렛을 주고 큰 바운드 투수가 잡아 1루에 가볍게 송구하여 3아웃이 됩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잉크수볼을 받아쳐 좌안이 되고 주자를 불러들입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피트 바깥쪽 볼을 받아쳐 좌안으로 또 한 점을 추가합니다 좌익수 이지 플라이 아 오늘 좌익수의 플레이가 너무 안되는데요 외도 피트 볼 아 우익수도 볼을 놓치고 맙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피트 1루수 옆을 빠지는 날카로운 타구가 나옵니다 바깥쪽 볼을 밀어쳐 우한이 되고 또 한 점이 들어와 4대14 콜주승으로 귀환족발이 빨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